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남양적십자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회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적십자 노래도 부르면서 저 상도 받았어요. 적십자 회원님들 주는 정 받는 정의 따뜻한 소비 슬픔도 서러움도 모두 쓰러져 가슴마다 봄바람 새 흘린다 휘날리는 깃발 아래 보름산문사 우리들은 적십자 영화에서 사랑의 메아리가 불려 퍼진다 노래도 부르면서 적십자 노래도 부르면서 제가 남양적십자에 있던 한지 1990년도에 회원이로 봉사원이로 있으니까 올해로 만 32년이 되었답니다. 저 상도 받았어요. 편창장도 받고요. 셀카로 내 모습이 보이네요. 얼른 내 모습이 미우니까 얼른 다시 온 위치로 우리 남양적십자 봉사원들 모여서 정기총회 하면서 2022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있는 전기총회 마치고 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회원님들 사진도 인증샷도 찍고요. 한 분 한 분 남양적십자 봉사원들 예쁘지 않나요? 대구왕 볼집에서 모여서 먹었는데 추리도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왕 볼집집에서 아그찜도 먹고 아그찜 비벼서 맛있게도 먹고 그리고 이게 아그찜 비빈건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그찜 맛있게 그렇게 먹고 또 맛있는 커피도 헤이즈럭 커피도 마셨답니다. 그리고 상 받은 거 표창창 셀카도 찍고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남양적십자 봉사원들 봉사는 나의 기쁨이며 희망이며 즐거움입니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 올 하루